메가시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지역권을 하나의 색깔에 묶어서 어떻게 보면 교통마을 이제 초점이 없는 거잖아요. 잘 아시네요. 그러면 이 메가시티 정책을 폈을 때 부작용이라든지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나요? 있죠. 왜냐하면 메가시티도 저도 사실은 메가시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메가시티 저도 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은 게 결국은 지역의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냐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 그러면 부산이 위주겠죠. 그러면 부산이냐 자기 어디 창령이냐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은 더 낙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남 도지사 입장에서 우리 지역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예산 같은 것들을 부산에 뺏길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유권자들이 어떻게 설득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잘 짜서 어쨌든 기능적으로 잘 그러니까 이제 부산하고 경남은 좀 틀리긴 하는데 그런 게 정치겠죠.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라는 거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는 반드시 반대극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라는 게 인간의 상상력에 첨단 기술을 합한 거니까 그런 계획들이 좀 자꾸 나와야죠. 그럼 이제 그 메가시티가 만약에 형성이 됐다고 하면은 그 주변의 인구들을 이 메가시티권으로 흡수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교통을 잘 해서 통행권 그러니까 통학권 혹은 출퇴근 거리 안에 내용을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통학하면서 이용을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죠. 인구가 어떤 지자체를 이동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생활권을 묶어주는 거죠. 그렇죠. 생활권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는 거의 또 이론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 그 실세권 해가지고 생활권 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방 중소도시 인구 문제도 있잖아요. 도시에서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사실 뭐 핫플레이스 이런 데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해 줄 것 같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에서 처음에 나왔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노동자들이 시내에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시내에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는데 거기에 이제 좀 중산층들 신사계급 젠트리 신사계급들이 이제 그쪽으로 막 좋으니까 지역이 좋으니까 이제 와서 젠트리 그러니까 이제 신사들이 피케이션 화 화 된다. 신사화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다른 데 밀려나는 게 이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얘기가 처음에 이제 나왔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야 젠트리피케이션 왜 영어를 써? 국산말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둥지레몰림 이렇게 라고 이제 쓰기도 했는데 아니 뭐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쓰자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쓰이냐 하면 가로수길 아까 말씀드린 핫플레이스 가로수길처럼 아주 특색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골목을 형성을 쫙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아 가로수길은 뭐가 유명하다 해서 소문이 입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데이터로 이제 올려 들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주인들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일단 임대료를 또 올려요. 임대료를 올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너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 거기가 발전을 해. 그러면 이제 건물을 또 새로 짓잖아요. 건물을 새로 지우면서 이제 거대한 자본가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스타벅스 같은 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는 그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나쁜 거라고 또 생각하지는 않는 게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도시가 발전하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문화 백화 현상이라는 그 두 가지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문화 백화 현상을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이 쫓겨난 사람들의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를 보는데 문화 백화 현상이라는 거는 그 똑같아진다는 거죠. 아주 뭐 어디는 그 이 특색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스타벅스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뭐 해서 그냥 일반 옷가게들 조그만 거 있었는데 나중에는 큰 뭐 이 가게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똑같아지면 아예 그 특색 있는 문화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지역사회 갈등 요인은 이게 어떤 누구와 누구의 갈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점점 발전을 해요. 처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문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쫓겨나오는 꼴이 되잖아요. 임대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동산 업자나 거대한 자본가들이 들어오면서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각종 법률이라든가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 정부에만 맡겨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성공 사례가 있어요. 성공 사례가 저기 용인의 죽전 카페거리라고 예전에 신사의 품격이라고 촬영지 있어요. 거기가 신사의 품격 찍고 조금 인기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별 이게 일이 없으니까 쭉 이제 하락을 했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뭐 뭐도 만들고 등도 다르고 그다음에 호박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죽전 카페가 요즘 유명하고 할로윈 대회 때는 계속 1일 1만 5천 명씩입니다. 그 뭐 크지도 않아요. 근데 바글바글해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 호박들을 해놓고 균심 막 형사 쓰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0개 업주들이 연합을 해서 잘 만든 거고 메타버스로는 성공한 게 이제 이제 경주의 황리당길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그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황리당길을 메타버스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와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체험을 하세요. 체험을 하고 물건을 사세요. 물건을 해요. 그럼 메타버스에서 물건을 사고 그거 신청하면 택배로 와요. 그리고 거기 체험을 했어. 재밌어. 야, 그럼 황리당길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먼저 눈길을 끌어서 거기서 뭔가 구매나 소비를 일으키고 야, 저거 실제로도 있는 거래. 사람들 진짜 오게끔 하는 그런 거군요. 그런 것도 이제 괜찮은 거죠. 괜찮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떤 별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 피해자들이 피해자라고 그러지 않으면 임차인들이 반대 시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흩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시의 발전으로 이끌어질 수도 있어요. 문화백화 현상도 있지만 점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저쪽 죽전 카페 거리처럼 특색 있는 걸 계속 보존할 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해서 문화백화 현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지금 가로수길 잘 안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로수길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바뀌면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그게 결론적으로 스타벅스도 빠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뭐고 좀 침체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 정책하는 분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들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논리인가요? 논리죠. 논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게 도시의 발전 단계일 수도 있어요. 도시의 발전 단계일 수도 있고 런던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이 또 외곽으로 몰려놨지만 그만큼 또 런던 시가지는 또 깨끗해지고 발전할 수 있고 뭐 그런 수 있는 거죠. 그 책에도 이제 전원주택보다 도심의 빌딩 수입이 더 친환경적이다. 파격적인 주장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거 그거는 PD님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에드워드 글레이저라고 하버드 대 교수가 있어요.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한 거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그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도시의 기반 시설이 돼 있는 도시는 확실하게 그 이 발전시키고 밀도 있게 발전시키고 이게 이따가 말씀들이 컴팩트 시티에도 나오는데 보전할 때는 확실히 좀 보전을 하자 하는 부분이고 더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도심의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난방비가 저쪽에 우리가 전원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들겠어요. 어디가 더 들겠어요. 전원주택이 더 들거든요. 전원주택이 훨씬 더 들죠.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의 도심에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 타고 다니나 하면 되는데 여기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어나는 공해가 또 많이 일어나고 또 건물을 지으려면 환경을 파괴하고 나무를 자르고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또 발생시키고 이런저런 거로 해서 개발할 때는 확실히 개발하고 보전할 때는 확실히 보전하자는 게 도시의 승리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 그런 의미에서 썼고 이 내용은 이제 이따가 얘기될 도시 스프롤이라고 무분별하게 도시가 막 뻗어나는 그 부분하고 컴팩트 시티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연계시키려고 사실은 제가 썼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제 보고서 이제 작가님이 이제 공감을 하셨으니까 다 넣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코로나가 이제 뭐 한번 왔다가 이제 사과들고 있는 중인데 이 코로나가 도시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다고 생각하세요? 아 코로나가 코로나가 도시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죠. 그 아 저기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그 필리처 상도 수상하고 필리처 상이라는 거는 뭐 언론인들이 받는 상인데 그분이 주장을 한 게 세상은 그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와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코로나하고 구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 그 집이 집의 기능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집의 기능 네. 집의 기능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들어와서 자고 좀 쉬다가 나가는 게 다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가 옴으로써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수업도 집에서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직장 재택근무로 해서 직장도 또 집이 되는 거고 헬스장에 못 가니까 헬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못 가니까 영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패션에 보면 레이어드 룩이라고 있는데 옷을 뭐 이거 입고 그 위에 이렇게 걸쳐 입고 걸쳐 입고 해가지고 서막에 걸쳐 입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레이어드 룩처럼 집의 기능이 레이어드 홈이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직장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장에 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해보니까 재택근무에도 잘 돼.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저기 그 건물 임대료를 육에서 좀 줄일까.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하는 게 그 바로 그냥 또 외식도 나갈 수 있고 이런 문화를 많이 발전시켰고 그래서 어떤 설문 보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 과거는 훨씬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슬세권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활권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그 생활권이 15분 생활권이라고 해서 부산은 아예 15분 생활권 도시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 슬리퍼 신고 설렁설렁 하면서 공원도 다니고 뭐도 사고 이렇게 그 생활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복합용도 개발이라는 그 용도가 예전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좀 가급적이면 묶어보자 하는 뭐 그런 시기로 우리 생활이 완전히 변했고 사람의 이동은 줄어들고요. 물류의 이동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물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런 그 그 변화가 있으면서 도시 내에서는 사무실의 그 용도 그 다음에 대형 쇼핑몰의 용도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늘어난 게 물류 관련 시설들.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작가님은 지금 이제 임원 생활 8년을 하셨잖아요. 임원의 입장에서 코로나가 바꾼 그 직장인의 업무 패턴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무라든지 스마트 워크라고 해서 거점 오피스를 만들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임원의 시선에서 정말 그게 업무의 효율성 높여주거나 정말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코로나 한참 될 때 총무 인사 총괄 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의 인사 제도 뭐 교육 뭐 이런 걸 다 이제 총괄하는 임원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더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써서 봤어요. 그래서 이 그 재택근무가 해도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봤어요. 50%를 재택근무를 시켜보자. 80%를 시켜보자. 그리고 저거까지 교육까지 짰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우리 인원의 예를 들어 30%가 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이 건물에 코로나가 많은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까지 다 짰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모여서 일하는 만큼의 또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메타버스에 적용한 회사가 직방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면 나중에 얘기하지만 프로테크라고 부동산을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출근을 해요. 근데 어디로 출근했냐면 메타폴리스라는 자기들의 직장으로 출근을 해요. 근데 그게 메타버스에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 다 그냥 안 하고 메타버스에 갔는데 저는 그 저도 일부 들어가 봤거든요. 되게 웃긴 게 저는 결제 올리고 일을 하다가 피디님하고 회의가 있으면 피디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아바타들이 모일 때 결국은 사람이에요. 피디님하고 저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다가 사장님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둘이 또 얘기를 해요. 실제 실제 일어올리는 일이에요. 똑같아요.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가까이 있으면 들려요. 기능적으로? 네. 기능적으로 들려요. 아바타끼리 가까워지면? 네. 가까워지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참견도 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놔서 약간의 그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을 없애려고 메타버스 저기를 했고 그 리모트워크 말씀하셔가지고 말 나온 김에 미국의 오토매틱이라는 회사는 92개국의 1800명의 직원이 전체 100%가 리모트워크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모트워크라는 거는 재택근무를 떠나서 아예 노트북 들고 하와이 가서 일을 하든지 뭐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원래 이제 리모트워크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그 안에서 사람을 구하려니까 사람이 뭐 목값만 비싸지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리모트워크라는 제도로 해서 했는데 그 오토매틱 회사의 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지역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는 정말 연못에서 낚시질하는 거하고 똑같지만 리모트워크로 해서 사람을 구하는 건 인재를 구하는 거는 대양에서 낚시질하는 거 같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인재가 중요한데 그 인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직장인의 지금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가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기업이 네이버나 이런 뭐 카카오 같은 IT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굴뚝 사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재택근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네. 맞습니다. 그 신분에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가 딱 되면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같이 일할 때는 뭐 내가 상사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업무가 불분명해가지고 물타기를 갈까요? 이런 게 있어서 그 직원들의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누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측정화가 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태관리도 직방의 그 어디 인사 담당자 얘기가 근태관리도 오히려 더 낫대요. 그 재택근무를 하거나 메타버스 사무실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책 썼잖아요. 책 쓰면서 그 사실은 이제 편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잘 좀 편집해달라고 저녁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이러려고 한 번 뵙자. 그랬는데 제주도에 계시대요. 그 놈들이 정말 편집자가 리버트 워크를 하시고 제주도에 가시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일본 가요. 저 피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쪽 업계에서는 확실하구나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서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기업을 이끄시는 입장에서 기업 입장이 당장 이제 뭔가 건물이라든지 임대료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그런 비용들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가요? 그렇게 뭐 이걸 안 내서 그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소소한 거죠. 그런 것들은. 네. 아주 소소한 거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